대구 시민이 마시는 매국 취수장 상류, 그러니까 환경부가 녹조경보를 위해 실험용 물을 뜬 지점의 이 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0.11ppb입니다. 기준치 1ppb보다 낮아서 그냥 마셔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거죠. 반면에 하류 7km 지점 취수장 바로 앞에서 측정한 이 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435ppb입니다. 환경부가 채수한 지점보다 독성이 무려 3954배나 높은 건데요. 독성 검사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그동안 낙동강에서 녹조가 적은 지점에 물을 떠서 측정한 후에 마치 녹조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해온 겁니다. 하지만 막상 국민건강의 중요한 취수장에는 위험할 정도의 녹조가 피고 있었습니다. 기준치의 수백, 수천배에 달하는 독성이 있는 지점이 4대강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하는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는 독성이 있는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또 독성이 밀입자인 에어로조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연구도 해외에 많이 있는 만큼 녹조가 많은 강 근처에 사시거나 그런 강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보일 만큼 녹조가 창궐한 금강.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녹조 독성은 무려 1562ppb. 미국이라면 입수 금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경우에서는요. 20ppb 이상이면 아예 컨택트를 하지 마라고 그렇게 정보를 내리죠. 20ppb 이상이면 컨택트를 하지 마라. 말하자면 물을 만지지 마라. 물을 만지지 마라. Do not touch.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에어로졸이 생기죠. 그게 에어로졸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사이노 박테레는 점막에 흡착이 돼서 자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전국적인 문제는 사대강 인근의 농작물입니다. 금강 인근 농수로 녹색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양수장에서 바로 앞에가 금강이에요. 양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기 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이 와. 이렇게 와서 농경지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배수관문이 있죠. 이걸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여기 지금 물이 또 나가고 있을 거예요. 농수로에 고인 물은 녹조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물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들판의 농작물은 이런 녹조물을 빨아들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산된 농산물 다 서울로 가요. 농어총공사는 정수를 일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로 땡겨서 상추밭에 물을 주면 상추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논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아까 우리 콩밭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 금강에서 농업용수를 뽑아올리는 용두 양수장입니다. 녹조 독성을 측정했더니 무려 1509ppb가 측정됐습니다. 농작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이 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어쿠뮬레이션 축적이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약 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의 40%가 농작물에 축적이 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그동안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1509ppb라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높은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인데도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실험을 안 해봐서 지금까지 이 높은 농도까지는 내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일입니다. 예예, 어떠세요? 그런데도 이런 물이 지금 수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실처럼이 아니라 녹조입니다, 이게. 이거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처장님한테? 네,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2016년 농어촌 공사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벼. 당시 보고서는 벼가 유해한 녹조 독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사실은 벼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물로 벼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건데 당시 실험에 사용한 물의 가장 높은 독성이 24.72ppb.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한 강물로 실험을 했던 겁니다. 한 1000ppb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물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농작물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식물에 독소가 흡수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점은 문제가... 보고서가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습니다. 보고서에는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연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미리 방향을 정해두고 결론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아온 이 논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환경부 문서에도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내에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발언은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정부 결과로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해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녹조가 핀 물로 키운 농작물 가운데 특히 수분 함유량이 높은 상추나 배추, 무 등 채소에서 녹조 독성이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채소의 녹조 독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녹조가 포함된 물로 채소를 키우는 사례는 없는지 또 그 채소는 녹조 독성으로부터 안전한지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보를 개방해서 고인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보 개방을 비롯한 사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사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선된 뒤에도 수문 개방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의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굳게 닫혔던 수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과 야당을 중심으로 보의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지루한 갈등 끝에 지난 1월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의 처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보 2개는 완전 해체를 결정했고 해체하지 않더라도 수문을 상시 개방해 강물이 흐르게끔 했습니다. 해체로 결정난 보 인근 농민들과 야당은 보 해체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반대 세력을 설득하지 못한 채 보 해체 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떠넘겼습니다. 세종부를 관할하는 세종시 보 해체 결정이 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세종부를 해체하되 해체 시기에 관해서는 국가물관리에서 정해주질 않았어요. 시민협의체를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진과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 위에 도로는 유지하되 아래쪽 물막이 시설은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된 공주보. 관할 공주시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협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장은 민간협의체를 활용해 보 해체에 대한 협의 기간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 섣부른 판단이다. 이게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도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반대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당론이잖아요. 여기도 민주당 시장이고 하려고만 하면 다 민주당 시장이고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주당 정권인데 왜 못하겠어요. 민주당은 야당 시절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뒤에는 4대강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통탄스러운 마음인 심정입니다. 현 정부가 보인 행태, 방식은 저를 사실은 거의 경악할 정도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과연 10년 전에 그렇게 반대했을 때에 민주당은 어디 간 것인가. 지금 와서는 그때와 마음이 달라진 것인가.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4대강은 보호에 막혀 독성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떠안고 있는 이 16개의 댐과 같은 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안고 가는 게 옳으냐. 강을 이렇게 다 망쳐가면서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하나의 보도 해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도 4대강에는 시민들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맹독성 독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PD수첩이 7차례 취재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은 애당초 국민을 속여 대운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업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 예방이나 가뭄 극복, 수질 개선은 사실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한반도 대우나라는 황당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여름만 되면 녹조가 피어나는 위험한 강을 만든 것입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두 차례 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은 별 효과가 없는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생태계만 파괴하는 이 의미 없는 사업은 폐기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강을 되살릴 방법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